지하의 썬데이기타임 네 2분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힘듭니다 지금 저희가 프리셋을 연결을 해볼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시스템 바꿨죠 지금은 마샬 리턴이라고 꽂았습니다 네 리턴은 저희가 마샬 캐빈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꿀 채널 지금 8B로 되어있는데 왜냐면 산타나 사운드인데 딜레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바꾸고 싶어가지고 딜레이도 좀 빨고 게임도 조금만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죠 네 네 맞아 그 손맛이 별로 없어졌되나요 그래서 에디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은 캐빈의 앰프 실물을 바꿔 볼게요 우선은 캐빈을 네 뚜둥 오 어 완전히 바꿀 수 있군요 앰프를 어 그럼 앰프 바이패스잖아요 앰프는 근데 바이패스 할 필요 없고 왜요 거기에 오 오 뭐지 네 하고 가면은 앰프가 지금 너무 크니까 앰프로 가서 어 어 어 어 어 어 네 네 너무 작다 아 이 정도? 굿굿 네 게임도 살짝만 뺄게요 네 네 좋다 네 네 지금 트윈 힙합 앰프로 되어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면 얘는 EQ에요 뭐 EQ는 뭐 이정도면 네 양호하게 해준구나 네 괜찮죠 네 그리고 음 얘는 뭐야 아 노이즈게이트네요 네 노이즈게이트도 뭐 괜찮습니다 네 엄청 깔끔하죠 지금 네 그리고 이거는 모듈레이션인데 지금 바이패스로 되는데 저희도 뭐 쓸 필요 없으니까 하려면 이거 이렇게 돌리시면 모듈레이션 다 있어요 플렌저 PH90 이렇게 페이저 다 있죠 계속 심심하니까 유니바이브 PH90 하나 넣을까요 페이저 90 아 그럴까요 네 PH90 네 오케이 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여기는 플렌저도 있구요 딜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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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값을 조금 빼야돼 스피드를 너무 피드백이 너무 많아 네 됐다 어 어 좋다 뭐 이정도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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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는 리버브에요 리벌브 없애 없어 없어 리버브는 믹스도 없어 아예 없앨까요? 네 그러면 네 이펙트 바이패스 없다 딜레이만 있네요 아 그리고 들어가면 이펙트 바이패스 여기도 이펙트를 하나 더 할 수가 있어요 아 뭐 늘건 없고 네 그래서 여기서 레벨만 살짝 올려볼까요 네 머프네요 머프디스트가 되죠 머프디스트 어 네 브레이트 필요없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저희가 다 했으면 만들었어요 퓨에이치 90이 좀 소리가 이상하게 자 여기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네 설정이 있죠 그럼 자기가 네 이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뭐 찍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돌려서 찍고 돌려서 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루프 돌리면서 드럼하고 잼을 해볼건데 네 지금 사운드가 너무 딜레이가 많으니까 살짝만 빼볼게요 네 딜레이가 많으니까 네 딜레이를 네 딜레이를 아니 이거는 페이저 문제야 페이저 문제 어 페이저를 제거하시죠 네 제가 그냥 없앨게요 됐다 네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다시 세이브를 합니다 어 자 이제 루프로 들어갈게요 네 얘를 잼을 누르면 오 그냥 바로 루프랑 드럼이 온이 되는거에요 네 이 상태에서 드럼을 먼저 네 드럼성 너무 크죠 네 자 드럼을 어떤 걸로 할까요 뭐 바뀌네 왈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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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딴거 슬로우락 재즈 펑크 블루스 여기가 템포 조절 어 어 뭐 이걸로 하죠 뭐 너무 느려 100으로 갈거야 아 너무 느려요 네 114 오케이 오케이 자 준다 자 루프 다시 헉 갈게요 1 2 1 3 1 2 2 2 3 3 4 4 5 5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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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구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드럼 볼륨이고 오른쪽이 루프 볼륨이에요 어허 그래서 여기서 사운드 플레이가 됐을 때 볼륨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뭐 여기까지 다 됐구요 튜너 모드에 가면 저게 되겠죠 뮤트가 되어 있겠죠 튜너 하면요 아니면 뮤트가 안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뮤트가 되어 있구요 튜닝할 때 소리가 안나죠 튜닝할 때 소리가 안나죠 나고 제대로 됐네요 그럼 제대로 지금 완전 정상이에요 이거 가져갔으면 완전 정상 자 그러면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기능하고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사운드적인 거랑 잼까지도 같이 다 해봤습니다 자 한줄평 주시죠 한줄평 한줄평과 평적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 너무 싸서 감점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쉽게 봤다가 큰 코 다친다 네 그렇습니다 와 이게 이런식으로 아예 팩토리를 저희가 후벼 팔 정도로 네 계속 여기 있는 스탭들이 이걸 다 다룰 줄 알게 됐어요 네 인제는 다뤄요 인제는 다루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를 안고 네 그런 문제를 안고 내가 이걸 모르고 샀다 그러면 응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전 뭐 두 번 다시 그냥 그냥 반품하고 그냥 안써 그리고 이게 우리가 관가했던게 여러분들 그래도 가지고 가셔서 1시간 정도 이거를 사용해 보시면 잘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뭐냐면 여기 사실 다 나와있어요 MT 마이크 네 그런게 다 나와있는데 써져있어 네 그리고 페달 해갖고 이거 밑에 화살표를 눌러라 네 이런거 그치 이 화살표 표시도 있어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도 있고 네 그리고 튜너에 갔을 때 스피커에 스피커가 X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정말 작아요 근데 글씨가 네 그래서 그걸 정말 잘 보시면 문제 해결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스마트폰을 네 앞에다 뭘 끼면 4배로 커 보이게 하는 그런 필름이거든요 있어요 볼록렌즈 같은거 네 그거를 전부 다 아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거 정말 잘 보일거에요 어우 저 지금 눈이 아파갖고 이게 작긴 작습니다 네 작긴 작아요 아 점수 드리겠습니다 나 따라 근데 16만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야 가격이 깡패죠 그래 이거 그래 우리가 문제 해결점을 가르쳐줬으니까 이거 더 이상 문제가 아닌거야 아닌거야 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점수를 낮게 줄 필요는 없어요 네 이야 몇 대 몇 발정어 발정어 나는 좀 10만원 20만원 더 주고도 이 30 있잖아요 응지 30 거기에 그거 사야겠어 왜냐면 나는 그만큼 대접을 받고 싶어 하하하 뭔 말인지 알아요 아우 정말 대장정이네 대장정 와우 이렇게 작은 녀석이 이렇게 고생을 시킬 줄 몰랐네요 그래도 이게 문제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게 팩트인거죠 자 저희 어 뉴엑스 멀티 어 MG300까지 사실 멀티 이펙터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이펙팅이나 자기 그 들어있는 소스를 저희가 조합을 해서 사실 만드는 그거 훨씬 낫죠 왜냐면 팩토리 세팅에서도 그렇게 뭐 기능적인 멀티적인 뭐 이런거 네 표면적인거에 드러나있지만 좀 정리가 안된 기분이 약간은 있다 하지만 뭐 그냥 네 가장 기본적인 이펙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운드에서는 뭐 괜찮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홈레코딩을 하거나 내가 스스로 사운딩을 만들었을 때 만족할만한 사운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좋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네 네 뭐 비싼거 막 막 해갖고 막 캠퍼 뭐 이런거 보니깐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데 네 또 한 근 5년 동안 이렇게 산거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가격도 깡패고 사운드도 깡패인데 네 이거 조금만 좀 디테일에 신경썼으면 네 더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가지 이펙터를 쓸 수 있는 장점에 저는 싼 예를 추천해 드리고요 30만원대도 괜찮고요 그렇게 여러가지 이펙터에서 이펙팅 사운드를 공부하다가 중간거 사지 말고 제일 좋은거 사세요 나중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좀 더 만족도 있고 더 낫지 않나 골로티가 상당한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MG300하고 함께 해봤고요 다음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주에 봐요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